게임월드컵 가보도록 할게요 게임이 64종이 있대요 자 한번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 레전드 오브 그림락은 뭐야? 이거 두개 다 몰라 나 난감하네 두개 다 몰라요 이럴때는 약간 고인물틱한걸로 골라주는거죠 둘다 몰라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빠이빠이 넘어가자 미니맨 몇점네? 스타듀밸리 드라만받고 어세스틱크리트 나도 모르겠고 스타듀밸리 둘다 몰라요 근데 마리오카트 원래 아무거나 아무거나 상해 모를 때는 둘다 몰라서 어 이거 첫라운드가 너무 어렵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들어보기만한 배틀필드 들어보기만한 배틀필드 어 로라는 나왔네 둘다 몰라서 둘다 몰라서 약간 고인물틱한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되게 모르는거 되게 많다 되게 모르는거 되게 많다 이게 삼국지라고? 몰라 빨리빨리 올라가 뭔지 몰라 스타지 당연히 스타가 나오지 둘다 모르고 뭐 둘다 몰라 진짜 모르는 게임이예요 으음 몰라 몰라 모를 땐 그냥 아무거나 고르고 올려보낸 다음에 빨리 떨구면 돼요 어 진짜 모르면 아무거나 골라 막 찍고 있어 지금 진짜 막 아무거나 막 찍고 있어요 아무거나 막 찍고 있어 응 리듬세상은 뭐야 펌프는 없겠지 펌프가 없을거 같애 인지 근데 사실 펌프는 스포츠에요 크게 ội 헉 헉 흐흐흫 refreshed 수정하셨습니다. 슈퍼마리오 시리즈가 또 나왔네요. 그냥 아는 것들로 일단 빨리 골라놓고 그 중에서 와우 둘 다 몰라 막 핫스톤 이런걸 해야되나? 블리자드 좀 블리자드 게임은 좀 몇개 더 해야될 자 32강이에요. 아무거나 골라? 아무거나 골라 아무거나 빨리 빨리 떨궈 지금 내가 해본게 하나밖에 안나왔어요. 스타크랩트 하나밖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등이 정해졌어 너무 너무 어이없다. 그냥 빨리빨리 올릴게요. 아 롤 해봤구나. 그냥 빨리빨리 올라갈게요. 배틀빌드 배틀빌드 문명 빨리빨리 그냥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어요. 와 스타지 갓크랩트 그냥 아무거나 올릴게요. 자 16강 빨리빨리 올라가자 해본거 위주로 올라갈게요. 역시 갓게임이구나 스타크랩트는 아니 뭐 제가 방송에서 돌릴 수 있을만한게 몇개 없잖아요. 게임이 하지만 어쩌겠어요 스타디오밸리가 굉장히 와 디아블로하고 문명이야? 그건 문명 다해가 롤 스타디오밸리 들어본거 남겨야지 워크래프트 당연히 스타크래프트겠죠 다음거는 자 결국 결승전은 뻔하네요 스타고롤이네 음 결국 스타고롤하고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냥 해본 것 중에 그냥 결국 스타가 우승을 했네요 5분도 안 걸려 끝났어 해본게 별로 없어가지고 결국 제가 2 2